40번째 서핑을 위한 요가를 하러 왔습니다 말리포 오데크 인데 지금 만조 상황이네요 아마 살인물 같고 오늘도 역시 안개가 3일째 계속 안개가 끼고 있는데 바람이 안부는 날이면은 안개가 많이 띕니다 바닷물은 아주 고요하네요 잔잔해서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옆에서 촬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다 니 pupp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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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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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주 고즈넉하네. 바다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안개가 좌우욱하고. 해변에 갈매기들이 앉아있네. 안개 낀 말리포 바다. 월요일 아침.